1, 2, 3, 2, 3, 2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옆에선 이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을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, 아,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허질없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연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거울앞에서 생각하지 않으실 뻔인 사랑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알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, 아,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허질없다고 소용돌이쳐 허질없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연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사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왓까끄지 피고 이제 왔으면 눈치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머리 머리 좋아한다 마리아 벅장 모르다 못해 내 맘이 쿵쿵 아려와 두 번의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